한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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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어떤 자연 재난들보다도 더 인류에게 오랜 세월에 걸쳐 다방면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재앙일지도 모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되어 3년간 우리 땅 한반도를 붉게 물들인 6.25 한국전쟁이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 그리고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끼친 영향은 지금까지도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더 확고하게 갈라졌고 1950년대와 1960년대를 거치며 전후 재권을 위한 정치 체제 안정과 경제 발전을 비롯해 사회 전 분야에서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느라 우리 모두는 정말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0여 년이 지나 1971년 8월 20일 남북 적십자 대표들은 분단 후 수십 년 만에 판문점에서 만나 회의를 진행했고 1972년 7월 4일 남과 북은 각각 서울과 평양에서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한 사항들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 하에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일명 7.4 남북공동성명이라고 불리는 이 발표는 그동안 벌어졌던 1.21 사태, 푸에블로우 필압사건, 울진 3청 무장공비 침투사건, 실미도 사건 등 바로 직전까지 있었던 적대적인 상황들을 뒤엎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는 당시 박정희 정권과 김일성 체제가 한층 더 권력을 강화시켰던 유신선언과 사회주의 헌법 공포를 위한 교두보로서 훌륭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합의 당사자들이었던 우리나라와 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 소련,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국제적인 이벤트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간 민주주의 대사회주의, 자본주의 대공산주의, 냉전이라는 이념 대립의 최전방에서 방공과 적화통일을 내세우며 서로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당시 박정희 정권과 김일성 체제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동안의 기조를 180도 뒤받고 남북협상을 추진하고 7.4 남북공동성명이라는 합의를 했던 것일까요? 이 갑작스러운 한반도 역사의 흐름 변화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 간의 정치 사회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당시 남과 북을 둘러싸고 있던 주변국들의 변화들을 함께 읽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저희 커넥팅 링크에서는 인터렉션이라는 새로운 목록을 만들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동시대에 불어왔던 세계적인 큰 흐름 변화와 우리나라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커넥팅 링크에서 새롭게 만든 목록, 인터렉션의 첫 번째 주제로는 1960년대말과 1970년대 초에 있었던 6.8혁명과 중국-소련 분쟁 그리고 닉슨 독트린과 닉슨 쇼크를 선정하여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해당 사건들이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우리 현대사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